신고합니다! 연예가 두께 인터뷰를 매워받을께 신고합니다! 연중! 2018년도 꽃길 예약 완료! 봄바람보다 시원하고 벚꽃보다 화사한 매력의 아홉남자 UNB 멤버들과 함께 벚꽃 데이트에 나섰는데요 지금 함께하시죠! 우리가 또 인터뷰를 나눠보고 있는데 벚꽃 분위기가 어떠세요? 예뻐요! 소풍하고 싶어요 올해 처음 봤어요 아 진짜요?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이런 풍경을 본 적이 되게 오래된 것 같아서 정말요? 정말 처음 봤어요! 처음 봤습니다! 처음 봤습니다! 첫 무대를 올라갔잖아요 실수했던 멤버가 혹시 있을까요? 팬분들 구호가 있더라고요 그 소리에 제가 말려가지고 안무가 순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실수할 때마다 자기만을 커버 치는 노하우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조금 더 대선배인 필독 형한테 배워야 할 것 같아요 필독 씨는 무대에서 실수를 한다? 틀려본 적이 없긴 한데 만약에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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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 전에 보고 어제도... 근데 또 옆에 보면 저희가 또 KBS 이렇게 유튜브에 한 박스를 보고 있는데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건 어떠세요? 이런 거 게임 같은 거 안 해봤죠? 네! 하나, 둘, 셋! 행사장에 마련돼 있던 이벤트판 선물이 걸려있는 독림판이 돌아갔는데요 피크닉 베데를 가지고 싶다던 둘 씨 과연 그 결과는? 네! 깜찍한 희념 특템! 기준이 닮았다! 기준이 닮았다! 기준이 닮았다! 기준이 닮았다! 한 번 더 해봐요 네,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 없겠죠 다시 한 번 도전하는 UNB 멤버들 과연 이번에는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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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런데 이때 계속, 계속 돌아갑니다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약간 타짜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딱 걸렸어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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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, 아니, 아쉬워 아쉬워 난 시만큼이나 기분 좋은 선물은 물론 팬들과 즐거운 시간도 가져봤는데요 이제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게요 UNB 하면 이번에 또 싱골이 나왔다 야, 자리 정말 자리 잘 잡았네요 너무 귀엽죠? 안무, 딱 그 포인트 안무 딱 그거를 딱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 감각을 깨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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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안무 신곡 대박 예감입니다 예이 신 같은 경우에는 막 개인기 같은 거 보여주고 하잖아요 우리도 개인기 난 이런 것까지 잘한다 덤블링? 덤블링? 덤블링 여기서 가능한가요?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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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능합니다 자신만만하게 나섰는데요 그 실력은? 하나, 둘, 셋 오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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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다른 분들 나 이런 개인기 있다 저는 그 몸이 다 따로 노는 개인기를 할 수가 있어요 궁금해요 왜요? 여기서 보여주십시오 일단은 그냥 스파, 웨이브 네 이 정도는 아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하나, 둘, 셋, 넷, 하나, 둘, 셋 고맙습니다 더stal 레벨업 한 번 더 도전 다ringe아 저 정도는 개인인데요? 개인 신 감사합니다 고려 카피버신 똑같았는데요. 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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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. 다리까지, 다리까지. 여러분 항상 저희 이렇게 반갑게 많이 감사드리고요. 저희 UNB 앞으로 더 날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지금까지 렛츠깃 UNB 감사합니다.